아~~~ 어디심해...아니 그러니까 이 반사이 아닐 때지 아니라 빛의 반사 때문에 이 선글라스가 까만 거지잖아 이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그만하세요 어머, 나 주책이야. 나 좀 주책이었지. 아니 그나저나 태양은 왜 이렇게 눈부시고 난리야. 태양 너 더 눈부셨다가 혼나요? 아주 그냥 혼내야 되겠어. 정말 무섭네요. 아니 이렇게 선글라스 없이 태양을 이렇게 딱 보면 눈부셔. 눈부시겠지, 눈부시겠지. 이럴 때 이 까만 선글라스의 렌즈가 빛을 반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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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니? 힘 세다. 우리 김여사님의 어학군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어머, 나의 어학군눈. 아주 만족하셔. 아니 선글라스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선글라스 만족. 진야들 만족. 그리고 그리고 지금 봄이 돼서 날씨도 따뜻해지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선글라스 끼는 거 말고 다른 거 주의할 점도 많잖아요. 그게 뭐가 있지? 그게 있지. 특히 우리 김여사님같이 이렇게 연약한 피부를 가진 분들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약해. 연약해, 연약해. 이렇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게 있어요. 내 피부가 좀 애기 피부긴 해. 아니 그나저나 야외활동하는데 선글라스만 끼면 되지. 또 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을까? 그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우리 그 봄맞이 이벤트 사장님이 썬나. 게시판을 물어보자. 그래요.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이 야외활동할 때 주의할 점을 남겨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왜 주의해야 되는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우리 판다다 사장님이 선물을 감사합니다. 너무 내려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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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잖아. 아 그럼 이제 선글라스 안바까지로 되는 거 맞죠? 알았어 알았어. 그나저나, 나 올게. 예?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어머. 여기 봐봐. 너무 잘 어울리지. 네? 제가 봅니다. 너무 잘 어울릴게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자는요? 어때요? 잘 어울리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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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고 봤어! 왜? 왜? 진짜 왜 그래? 나 진짜 이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래서 말하기 좀 뭐 해서 여기 써왔어. 봐봐. 뭐? 어디요? 신발을 왜 던지고 난냐? 맞춤법이 틀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바꿔줬는데 바꿔줘. 무조건 바꿔줘. 빨리 바꿔줘. 빨리 바꿔줘. 빨리 바꿔줘. 이 선글라스 바꿔줘. 안 바꿔줄거야? 바꿔드려야 하는데. 왜 이래. 바꿔주기로 했으면 바꿔줘야지. 지금 어떻게 바꿔줄지 생각이 안나요? 그러니까. 이 선글라스 안 바꿔줄거야? 선글라스요? 잠시만요. 이유가 있잖아. 무슨 생각? 참비 선글라스? 참비 선글라스를 바꿔줘야지. 선글라스. 왜 바꿔줘야 하죠? 아이고 이거 이유가 있잖아. 아니 참비가 지금 내 선글라스랑 비슷하잖아. 비슷하죠. 짜증나잖아. 게다가 참비가 나보다 더 잘 어울리잖아. 당장 바꿔줘. 그 말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선글라스 제가 산거에요. 네. 요즘 유행하는건데. 어머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유행하다니. 아니 나 이거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때 산거잖아. 에? 연애할때? 잠깐만 그럼 데이트할때인데. 그러면 데이트할때니까 그 몇십년 전거. 아니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거를 저희보고 바꿔달라고 하신거에요? 반물건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소리야. 아니 이게 불편한지 안불편한지는 써봐야 알잖아. 그런데 이십년동안 써보니까.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당장 바꿔줘. 당장. 이십년. 그게 뭐가 이상해? 아니 근데 그 이십년전에 유행하던게. 지금도 이렇게 딱 유행하는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지않아? 그게 다 이유가 있어. 왜그런지 알아? 음악퀸? 음악퀸. 뭐야? 뭐야? 이 오래된 추억. 돌고 돌고 돌고. 이 오래된 추억. 돌고 돌고. 이 오래된 추억. 나 너무 신났잖아. 이렇게 유행은 돌고 돈다. 이 말을 하는거잖아. 아니 근데 왜요? 왜 돌고 돈다? 이게 궁금해? 궁금하죠. 그러면 다같이. 다같이? 미스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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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가. 돌아 돌아. 이 오래된 추억. 어머어머어머. 그게 아니라 춤도 이렇게 유행이 계속 돌고 돌고 돈다 이 말이잖아. 내가 어렸을때 말춤이 유행했잖아. 알죠. 그런데 최근에 강남스타일 알지? 알죠 알죠. 또 말춤이 다시 유행했잖아. 뮤직 큐. 깜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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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깜남스타일. 근데 이쯤에 옛날한테 유행했다고요? 그래. 이게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잖아. 아니 근데. 이 유행을 왜 돌고 도는거에요? 이를 알고싶어? 그럼 날 따라와. 알아보라고? 깜남스타일. 어찌됨어. 칼남스타일. 그기. 안돼. 아유. 아유. 눈두. Virt욕 чем forward. 충분히. 씨. 바은지. 이를 모르고 향기. 다행힛. 야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아버지 셔츠를 입었는데도 하나도 안 이상하네 20년도 더 된 제품들이 이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좀 촌스럽긴 하네 야야야 촌스럽게 뭐가 촌스러워 요즘엔 촌스러운 게 히트다 히트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대의 예언자일 거예요 대체 뭘 보고 복고 유행을 만들어낸 걸까요? 복고, 그러니까 레트로는 과거를 회고한다는 뜻의 레트로스펙티브의 중말이 있죠 추억을 소비하는 복고 마케팅은 주로 불안기에 유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복고 마케팅이 성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 뉴 앰프셔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52세에서 92세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특별한 순간을 뽑아보게 했는데요 인생의 특별한 순간이라 뭐 지도 타지 말고 20대지 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참가자가 그들이 17세에서 30세였던 시간을 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를 심리학 용어로 회고 절정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첫직장 군대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첫 경험을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도 한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즐겁고 따뜻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 속에서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위로받죠 그런데 향수를 자극하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2014년 프랑스와 영국, 미국의 새 연구자는 향수와 소비활동의 관계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모든 참가자들에게 축불이 켜진 생이 케이크를 쳐다보는 아이와 부모의 사진을 보여줬죠 그리고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해볼까요? 당신이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다른 절반의 참가자에게는 전혀 다른 요구를 했죠 오늘부터 미래까지 계속될 다른 사람과의 특별한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셔츠, 오토바이, 집, 세 가지 코스의 저녁 식사 등 24가지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참가자들이 미래의 일을 상상한 참가자들에 비해 지불의사 금액을 더 높게 책정했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향수를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쫓기보다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죠 그래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제품을 사기 위해 더욱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법이야 추억의 쭈쭈 댄스 다같이 추억을 소비하는 복고 마케팅은 주로 불안기에 유행해 왔습니다 인생의 특별한 순간이라 뭐 지도 따지 말고 20대지 암 야야야, 촌스럽게 뭐가 촌스러워? 요즘엔 촌스러운 게 히트다, 히트 추억의 쭈쭈 댄스 다같이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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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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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